죽지 않다 나는 그저 모두가 희망을 가지기를 바랄 뿐이라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아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아들이 정말 보고 싶구나 부탁하네 젊은이여 이 전쟁은 충분히 길었네 자네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 내 영혼을 받게 그리고 이 저주받은 장소를 떠나게 아아 나뉘구나 아니, 나뉘구나 이래서 다른 애들도 볼거에요로 물어본거야? 네, 난 여태 자비했으니까 자비해로케 하자 나는 찰스 자비해라고 하네 자네를 이렇게나 해치려고 했는데도 자네는 바깥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않고 여기에 남아있겠다고 인간이야 내 약속하마 자네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나와 내 아내가 최선을 다해 돌봐주겠네 거실에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유튜브 머더구독도 하고 버터스카치파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가족처럼 될 수 있는걸세 오 오 어 뭐야 뭐야 에? 헐 이 멍청이 아무것도 배운게 없구나 이 세계에선 말이지 죽거나 죽이거나 유흐허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하하 얼 꺼졌어! 뭐야? 어 뭐야? 어려전 인간과 괴물 바뀐거 있나? 두 종족이 지구를 통치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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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헐 뭐야? 에엥 헐 헐 계속하기 뭐..뭐야 어? 최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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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껌..쩌 반가워 나야 플라위 노란꽃 플라위 너한테 정말 큰 빛을 졌어 진짜 그 늙은 마음속에를 쓰러뜨렸구나 니가 없었다라면 그 놈을 이길 수 없었을거야 하지만 니 도우보로 너무 죽었어 그리고 난 인간의 영혼을 손에 넣었지 세상에! 너무 오랫동안 공허했었어 다시 영혼을 안 넣는거 처음 기분 좋은데 음..꿈틀되는게 느껴져 어후..왕도가 된 기분인가보네 그렇지? 뭐..그럼 완벽하네 어쨌거나 난 영혼이 여섯개밖에 없거든 하나가 더 필요해 그리고 신이 되는거야 그러면 내 새로운 힘으로 괴물들 인간들 모두 모두에게 이 세상을 진짜 의미를 보여줄거야 핰패 하하하하하 어..그리고 옛날 세이블 파일럿 도망칠 생각은 하지마 영혼이 없어졌거든 그래도 걱정하지마 네 어려운 친구 플레이가 널 위해 바꿔줄 테니까 니가 죽는 장면을 저졸할거야 그럼 내가 널 백다어리로 잘게 잘게 지져버리던걸 넌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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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수 있겠지 뭐机무엇 진짜 나를 막을 수 있을까라 생각해 흐하핫 넌 진짜 멍청하구나 안 돼, 안 돼 싸우면 안 돼 걸 뭐야 어떡해 버거도 없는데? 헐 헐 뭐야 야 이거 어떻게 버텨 오우씨 시의 공격 야 미치 어 어 어 표정머바 워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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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행동 당신은 도움을 요청했다 오 좋아 좋아 오 얘 누구야 얘 오 미친 공격 와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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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링 워링! 아 뭐야아 도와줘! 오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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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밖에 못 먹었어 큰일났다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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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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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워링 좋아 아! 덤벼바 물론 살살로 띠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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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안죽네 안죽네! 핸동! 어! 좋아 어... 아 좋아 보동신 아이씨! 으아! 오케이 아! 공격! 공격! 찡! 야 십서가 뭐야? 데미지 안되잖아 어떻게 해 이거를 아 무면 뭔가 기다리면 되겠지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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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으아악! 으아악! 으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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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그래 공격이 좀 늘어나는 거 같아 네 분명 여기서 금중 중에 단 하나가 나오겠지 이거야! 행복! 행동! 당신 도움을 요청했다 아닌던던던데 으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안돼안돼안돼야 아직 먼저 나! 아아아아악! 으아잉 으아압 으아아ㅏㄹ 으이엫 으아아앜아노앜아 으어어 자 자 다음 뭐지? 쉬 빌 쉬 빌 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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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뼘! 됐어 체럭 체럭 체럭! 에헤 고맙답니다 좋았어 오우 아해바 좋다 공격! 오 데미는 점점 올라가기긴 한데 이거 너무 턱없는데 이거 오우 자 워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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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미친 근데 피하기 쉽다 이거는 범위는 없음 들 행동! 좋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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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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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 희망감 긍정적인거 모든거 아냐? 좋아 고마워 블라웨이트패스가 여기 되었다 오 좋아 지금이야!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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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공격포지션 계속 나와 공격! 아 내가 죽겠는데 나? 어!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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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떻게 버텨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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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세요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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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촌! 곰촌! 하지만! 하지만! 아무도 오지 않았어! 이거 완전 안됐네! 그러면 누구도! 니가 죽는 모습을 못풀테니 말이야! 으하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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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! 겨단이 간절없다!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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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! 내! 내 힘이 어떻게한거야! 으하옹! 호하옹! eri 거앰! 추천 좀 해주세요. 크음. 뭐 하는 거야? 내가 무슨 교훈이라도 얻었을까봐? 아니 나한테 차비를 빼픈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날 죽이는 게 다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야 날 살려준다면 난 돌아올 거야 널 죽여버릴 거야 모두를 죽여버릴 거야 네가 사랑하는 모두를 죽여버릴 거야 왜 그렇게 나한테 차려주는 거야? 일을 못하겠어 일을 못하겠다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플라믹은 도망쳤다 엥 도망쳤냐 어 뭐야 언더틸 어 끝난 거야? 헥 근데 뭐 기다리면 또 나오겠지 그래 맞아요 기다려봅시다 여러분 이거 다 읽으세요 채팅 보지 말고 지금 고마운 분들입니다 게임할 수 있게 도와준 분들 어이 여보세요 음 그냥 메시지 남기지마 어허허허 그래 시간이 꽤 지났네 여왕님이 돌아와서 지금 지하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 또 새로운 정책을 선포했는데 이것으로 떨어지는 모든 인간은 적이 아닌 친구로 대접하게 될 거야 아마 그게 최선이겠지 아무튼 왕이 모았던 영혼의 영혼 인간의 영혼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왕의 계획은 당분간 취소된 것 같네 흐흐흐흐 이것 사람들은 왕께 벌어진 일에 가슴 아파하고 있고 우리는 자유를 자 우리의 자유 뭐야 넘어간다 미안 여왕님은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니 어 이봐 우리가 이 아래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너도 어디든 어디에 있든 포기하지 말라구 알았어?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나갈 거야 샌쥬 누구랑 얘기해? 헤헤 어? 얘 목소리 맨날 바뀌는 애다 아무도 아냐? 뭐? 아무랑도 말 안하고 있었다고? 난 아무랑 말 안할 수 있을까? 어 여기 마음껏 해봐 잠깐만 기다려 봐 나 이 번호 알아 주목하라 인간 나 위리안 파피루스가 이제 왕실 근일의 수장이라고 바로 내가 꿈꿔왔던 거야 싸우진 않고 꽃에 물이나 주는 점은 주는 점은 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점이 아주 약간 다르지 또 우리는 알피스 박사의 연구를 도와준다고 우릴 여기서 꺼내줄 방법을 찾아낼 거야 언더인드 돕고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돕는 방식이 좀 뭐랄까 꼭 폭발이 있어 그렇지만 내 생각엔 알피스가 갤 곁에 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이고 야 인마 뭐하고 있는 거야 아 아 난 여자다 몰랐겠지만 얼굴과 목소리 때문에 몰랐겠지만 난 여자다 제발 전화기는 때리지 말아줘 이봐 이 중에 누가 책임자지 저 저요 아 그래 맞아 난 왕실 근일 대장 이렇게만 두었다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을 테니까 왕실 근일 명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음 그래도 한 명 남아있긴 하지 하지만 계속 썩 괜찮은 놈이야 정말 진짜야 이리 와봐 제발 뼈다귀 친구를 때리지 말아줘 여튼 난 지금은 알피의 연구실 보조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이 쓰레기장에서 달출한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래 맞아 그리고 나는 여왕님 쇠학교 체육선생이다 내가 어느 일곱명 벤치프레스로 탈 수 있는 거 알고 있냐 대단하지 그렇지 이봐 아스고르 일은 정말 요감이야 니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니 젊은 씨 아니야 그는 하 빌어먹으르 그 덩치가 그립군 젠장 얹나잉 어떨쳐버리라고 아 알피스가 이라고 어떻게 지내는지 말해줘야겠네 글쎄 알피스는 병소처럼 잘 지낸다 평소보다 더 쓸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에 엉청 시달리고 있는 것 같던데 하지만 극복해낼 거야 내가 항상 도와줄 테니까 친구랑 그런 거지 안 그래 야 니가 어디 있든 간에 여기 보다는 낫길 바른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잖아 그러니까 니가 어디에 있든 행복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를 봐서져서 말이야 우리 고생이 헛된 게 아니란 걸 알면 좀 나을 테니까 우린 다 니 편이야 모르라 여왕입니다 워우 저기 잠깐만 터리에 터리에 전화받고들은 에헤헤 바쁘시다네 하지만 우리가 누구랑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흡 우린 최소 몇 시간은 핸드폰을 돌려받지 못하겠지 우린 여왕님으로부터 널 풀어줄 자빈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 다시 전화해 알겠지 영 기뻐 한다 아 아 이런 미안 목소리 밖에서 까먹었어 배터리가 거의 다 됐네 그래 짧게 꺾긴 싫지만 음 언제 떠보자 알겠어 친구 여기서는 지금은 일단 안녕 나중에 떠보자고 꼬맹 딸꼭 아니 딸깍 딸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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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 날 놓아준 거지? 네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 네 스스로 상처받는 일이란 건 깨닫지 못한 거야? 너 좀 봐봐 좋은 친구들 사귀었지 하지만 이젠 넌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하게 됐잖아 얼마나 많은 녀석들이 네게서 너한테 등을 돌렸는진 말 안해도 알겠지 속상하지 안 그래? 네가 그냥 아무도 신경쓰지 않으면서 진행했다라면 지금 기분이 나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래서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네가 정말로 옳은 일만 해왔다면 왜 모든 게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지? 왜? 삶이 정말 이렇게나 불교평한가? 블라라라라라 야 만약에 내가 더 나은 엔딩을 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넌 저장된 파일을 불러온 다음 음 언제 한번 알피스 박사고를 보러 가는 게 어때?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혹시 모르지 어쩌면 걔가 네 행복의 여자를 치고 있을지도 나중에 보자고 음 그러게 지네딘 조건 알려주네 네 이러고 언더테일이 끝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초기 스토리죠 이게 음 jean em sim 마 예 그냥 로드에서 가도 돼요 아 그래요? 아무튼 예 2 A 4 언더테일 타伊 바꼈네 아 원래 이랬지 계속하기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바로 가도 되는거야? 세이브 로드에서 보면 되요 아 그래요? 가보겠습니다 네 알피스한테 자 그럼 추석화 즐거찾기 한번씩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진행디는 뭐 그런거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네 뭐 진행디는 어쩌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이런거 다 말하지 마세요 뒤지기 싫으면 엘베 맞지? 그렇지 아 똑똑해 엘베 맞지? 똑똑해 똑깍 자 엔디 모드 2시간 걸려요 그래요? 안녕히 계세요 갑시다 어? 다왔다 저장해 오케이 저장 오케이 갑시다 어? 이럴수가 야생에 도망이 나왔다 탈출하겠어 내가 말하지 않나? 나는 한번만 똑똑하다 두번은 똑똑하지 않아 하아악 응 완벽해군 흠흠 완벽해 이게 언비 이게 밸런스지 어허헣 씨바 흐허헣 정말 멀었어 백기 고맙습니다 어? 전화 온다 뭐야 아이디어였잖아 뭐야 일단 스노우디인부터 가볼까? 갑시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? 어 뭐야! 어 뭐야 뭐야 야 기다려 다시 뒤로 가는거지 여운을 느끼면서 거기 있었네 자기 자기는 언제나 내 은수씨 와도 땡 그냥 완전히 있기만 하는 말이야 으응 어 멋있다 배경 실뜨기 하고 싶은걸 자 일단 저장 하지만 여러분들 어 진엔딩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해서 나중에 진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언더테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슨 엔딩 본거죠? 로마디인가요? 아무튼 뭐 본거 같습니다 안죽이고 했는데 예 다음에 오래 걸린다고 해서 다음에 이어서 진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다 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0분밖에 안걸려요 orum e x port 갑시다 30분만 안걸린다고 해서 또 목소리 까먹을까봐 아 미친 야 엘베로 갈걸 아이씨 아 몇해 백에 고맙습니다 엘베로 왔다 와 미친 이걸 이제 왔네 한시간 걸려요 아 그래? 아 예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나중에 봅시다 뿌요 헤헤 나중에 봐야 뿌요 고맙습니다 테헷